패드로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애들 방에 매트리스 커버를 활용하시기도 괜찮습니다. 어우 소재가 엄청 이렇게 부드러워요. 부들부들 부들부들 하면서 얘가 정말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애들 방에 해주셔도 되고요. 얘는 양면이죠. 앞쪽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다마스크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 W 하우스의 디자이너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모티브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도 이국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이 양면이기 때문에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얘가 헤링본 킥튠으로 다 무봉지로 들어가서 바람길이 솔솔솔 세탁 자주 하셔도 쉽게 실이 끊어지거나 안에서 솜이 튀어나거나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맘 편하게 집에 있는 세탁기로 후루룩 빨아버리시고 또 금방 마르는 소재예요. 마무리 처리도 기가 막히죠. 이렇게 예쁘게 레이스 커팅 처리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 침대 스커트처럼 좀 큰 사이즈 가져가시면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블루 하나 보셨어요. 오늘 저희가 넉장 드린다고 했죠? 하나하나 보세요. 핑크는 느낌이 사랑스럽고 진짜 하나하나 패턴이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싹 들이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우리 부부방 아니면 우리 딸내미방 할 거 없이 정말 사랑스럽게 덮으실 거예요. 딸아이 방에 이렇게 해주시게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좀 사랑스러운 이런 핑크 컬러로 준비해드렸고요. 잔꽃 문양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그러니까 아예 저희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맞춰드렸지만 양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고객님 취향대로 이렇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 사이즈 가져가세요. 얘가 아예 하나의 이렇게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투리 원단으로 이렇게 끼워 맞춘 게 아니거든요. 널찍하게 광포 원단으로 그래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큰 사이즈 가져가시는 게 훨씬 활용도가 좋으실 거예요.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들어가죠. 예쁘죠. 이거는 요즘에 에어컨 때문에 한 시에 거실 생활하시는 분들 그냥 카페처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무더나 라이트한 그레이이기 때문에 진짜 세련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렇죠. 그레이 컬러는 사계절 내내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활용도가 쓰임새가 너무 좋아요.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이렇게 써클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모던하게 퀼팅 처리도 아까는 헤링본이었습니다만 얘는 이렇게 모던한 느낌으로 딱 디자인을 맞춰서 이렇게 맞춰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이템들마다 가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개합니다. 짜잔. 웬일이에요. 선물처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최다입니다. 특태형 사이즈를 저희가 랜덤으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게 본 구성 중에 저희가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특태형 사이즈예요. 너무 좋으시죠? 오늘 넉 장 챙겨드릴 거예요. 오늘 본품 중에 어떤 컬러 받아보셔도 괜찮겠죠. 한 장 랜덤으로 여러분 특태형 사이즈로 누구나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니까요. 추첨도 아니고요. 경품도 아니고요. 누구나 파이널 가격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 가격 안에서 스프레드 한 장 더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때마다 많은 고객님들이 베개 커버도 같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앱으로 들어오시면 9천 원만 추가하세요. 세상에. 베개 커버를 고객님 6장. 그것도 양면으로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장고 문양. 뒤에는 정말 호텔실 베딩처럼 이렇게 베개 커버를 한 장도 아니고 무려 6장. 이것도 다 디자인 맞춰서. 앞뒤면 이런 식으로 다 맞춰 드릴 거예요. 그리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거기다 그레인에 액자 프레임으로 정말 부티코 호텔 진짜 호텔 지중해 리조트의 그런 느낌 싹 담아드립니다.